적들 남아? 적들 남아? 적들 남아? 적들 남아? 위에 있어요. 나 있다. 뭐야? 안에 스페인 거야? 네. 적들 남아? 갑옷 깨졌어. 1hp야. 들어와! 나이스! 나 뒤집어. 잡아라. 붙으세요. 적들 남아? 적들 남아? 어디로 갔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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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봐줄게. 어세신 크리드 하는 중. 하나 개피 만들어놨는데. 할 수 있어. 하나 들어왔다. 들어왔다. 하나 더. 밖에 있어. 밖에 살렸다. 밖에 짐 살렸어요.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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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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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돼! 오 재밌겠다. 내가 싸우냐? 앞에 사람도 난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네. 오! 제이크에서. 밖에 났다. 쟨다! 왜 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명이 온다. OK! 확인. 난 약간 닌자 된 기분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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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약간 닌자 된 기분이지. 방금 슈퍼 점프를 죽인 거예요. 여기 하나? 어? 아니. 나... 여기 없었어요. 여기 뭐야? 분명히 있네. 저기. 심심해. 지금 시작할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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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hp 아유 아파라 맞지 이렇게 편안한 승차감 야 나 총 거의 안썼어 나 총 200들 쐤나? 랜덤 큐 뭐야 와 이거는 내려왔네? 죽여야겠다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나 먼저 쐈어 1hp 3개 하네 진짜 바로 또 시작해 야야야야야 와우 개힐이었어 나를 쏘는 것까진 내가 용서할 수 있거든? 나를 하킬치로 내려왔잖아 저건 못 참아 나 왜 빨갛임? 참치마요 적들 좀 적당히 하네 다 빠져나? 아 이상하다 지금 넘어갔습니다 온? 오케이 세 명이네 몰이 팀 다 죽겠는데? 이거 빠지는 게 나아요 여기서 사운드 져요 뒤까지 빼세요 park에서 사운드 벙커러워 벙커러워 빼요 열어 주세요 여기 바위 뒤까지 빼야 돼 두 팀이에요 온다 적들 오는데? 오는데? 왼쪽에 둘 50씩 박아놨어. 이거 도와줄게. 뺄게. 왼쪽 하나 잡았어. 왼쪽 하나 잡았어. 왼쪽 안 넣어. 뒤에. 뒤에. 어? 나도 지금. 왔다. 그냥 살려야 해. 그냥 살려야 해. 앞에 시체 해. 먼저 갈아요. 괜찮아 안 오네. 위에 들어 부수고. 무조건 시체에서 먼저 가세요. 다 죽이면. 흰 갑이든 모순 갑이든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갑이든 먼저 갈아야 해. 위에 사람. 헐긴. 만드는 중이네. 얘네 붙잡다. 내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 하나 HP 1. 아니 HP 1 아니야. 잡았다. 뭐야? 내가 눌렀어. 나 그냥 죽는다. 나 안 깼어. 하나 HP 1. 주먹으로 때려. 두 명이에요. 옆에서 때린다. 조심해. 와치 아웃. 나 보여. 네. 달리세요. 위에 적 있다. 저 싸줘야 할텐데. 위에도 이러면 나올텐데. OK. 위에만 보면 돼. HP 먼저 빠지고. 빠지고 갈게요. 예스. 아이고 이거 그냥 제어령님 쪽에서 이쪽으로 줌버 해야 해. 버텨야 해. 아니면 아예 내려가든가. OK HP 1. 내가 바로 도는 중. 예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위를 뺏어야 되긴 하겠다. 위를 미는 게 제일 베스트. 왼쪽으로다가. 근데 공 없죠. 아예 없으세요. 나 위를 들켰네. 안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거기 너무 위험해.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확인. 그냥 뛰어. 파밍 하시고. 아 들어왔어. 위로 갔는데? 내가 왔다. 저랑이 푸시자. 잡았다. 나만? 뭐야? 1hp. 1hp. 나 죽겠다. 괜찮다. 아 뭐야? 살린다. 숨어있다. 위로부터 갑니다. 올라와도 돼 바로 아래에 숨어있는 애 하나 있거든요 아까 님 어딘지 알죠? 한 팀은 다 잡았고 숨어있는 애 딱 한 명 있어 바로 아래에 불러다운드 삼각형 안에 그냥 죽일 거야 죽여버릴 거야 옮겼나? 아"! 막타사는 가면 난장판인데 악간이 총이 별로 안쌌다면서요 그런데 왜 200이.. 마음에 안 들어서 죽였어요 와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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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굿뿡뿡 이거네? 어하네? OK 밖은 없었네 한 팀 더 먼저 가있어도 될 듯? 한 팀 어디인지는 모르긴 한데 여기서 오는 것 남지 한 명일 거예요 밖에 왼쪽으로 한 명 도망갔을 거 같은데 이게 마지막 하나 나 사이 뭔지? 쁘라 지금이 50 집 나 온다 폭이 있으면 위쪽에다 위 폭이 날려도 돼 그거 유감 정신 차례 오! 이게 아까 보유구? 저 총을 별로 안 쓸 건데 탄을 뭐 하러 못 씁니까? 뭐야? 삼촌 집 뭐야? 아참 쉽다고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야? 매일당 간다 매일당 가서 이제 아까님 이건 솔직히 너무하시지 않나요? 아니 마지막 싸움은 누구간에서 양악하고 계실 수 있는 건가요? 마지막 싸움은 아니 이 집 하나 여기 누구도 있고 바로 앞에 한 대 깠어요 어? 안에 또 싸우도 있는데? 왼쪽부터 밀어야 해 원장님 안 돼 아 미친 게 많네 누가 가 안에 한 명 들어있고 하나 HP 1 하나 잡았어 뒤에 왔다 어? 나 뒤적인데? 네들고 어? 나 제홍님 잡았어 나 제홍님이야 이거 여기 여기 하나 둘 하나 잡았어 그렇지 그렇지 잘 쏜다 그렇지 나 호라이든 힐 리로이 젠킹 위로 간다 위로 리로이 젠킹은 언제 쳤 거야 이거는 위로 올라가면 죽으니까 돌아서 올라가요 간다고 그냥? 오케이 대회란 믿고 가 나 믿고 나 믿고 와 아 이거 사장님 내일 대회에서 우승 후보를 한 번 싹 꺾은 거네 이리로 갔는구나 이리로 갔다 아 이리로 갔어? 내일 대회 막보기 였다 이거 개 싸우네 오마일아 한 팀 더 저 멀리 있는 거 한 팀 더 다 났어 멀리 있는 거 왼쪽 아래도 주위가 있는? 왼쪽 아래부터 코스틱 아 근데 안티 또 왔다 이거 우리 위로 빠져 아까 왔던 길로 빠져 이거 안 빠지면 양각 땅이에요 빠져야 돼 바로 양각 위에 와 잡혔다 둠 없어? 둠 뿌리고 빼도 되는데 둠 없어 없어 그냥 달려봐 내가 봐줄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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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을 거면 왼쪽으로 붙어 총 쏘지 말고 왼쪽 위에 총 쏘지 말고 왼쪽 위로 먹어야지 위치를 알리면 너 죽죠 그럼 왼쪽으로 도는 이유가 없잖아 붙어요 이거 빨리 올라가야 돼 위에 빨리 먹고 얘 밀어야 돼요 올라와서 올라와서 얘 밀어요 싸서 밀어요 쭉 밀어 그냥 오케이 이러고 그냥 따라가면 돼 이러면 게임 끝나요 여기 오른쪽으로 하나 뺀다 쟤는 그냥 나 죽여야겠다 안 뺐네 여기 하나 더 뒤에 왔다 우리 뒤에 봐야 돼 그냥 policial 여기 하나 둘 셋 위에 하나 사장님 아래 homo 올라와 오 잠깐만 잠깐만 으악 하지만 나는 라이프 라인 거니까 여기서 여기서 뒤로 형 가면 도망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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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왔네 어라? 위에 있는 곳 어디 갔냐? 사장님 깜빡하라 살려주세요 아니 미친 안 돼요 아! 뭐야! 나 힐트 여기 이게 무슨 일이고? 안돼 과연 배넌은? 안녕? 이게 뭐야? 뭐야? 진짜 불쌍해? 진짜 불쌍하다. 예상 1도 못 쐈을 듯. 설마 여기 있겠어? 진짜. 배나마 못 먹어 이거. 아 죽이기 싫은데요. 젠장. 어차피 혼자 남았으니깐 봉이네즈 한 번 싹 해야겠다. 3배율 없나? 보여줘. 유툴 각 오케이. 1hp. 오케이 일단 접수. 멋있는 거에요 멋있는 거에요. 1hp. 사람들이 요즘 스쿼트 많이 쓰는데. 스쿼트는 옛날부터 많이 쓰긴 했어. 이게 힐 번역에 막혔는데 힐 끝나면 어차피 가속에 붙음. 번역할 때. 나중에 번역 많이 하다 보면은 뒤로도 갈 수 있음. 오케이. 가슴이 도쿤도쿤 하는 중.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로 왔나? 위에 있을 거 같은데? 있으면 죽이는데 이거. 근데 총알이 없어서 수급을 해야 돼서. 아 얘들 총 개별로 당. 하지만 3배를 먹음. 붙음. 으음. 네가 죽었다? 콤륵. 도미가 끝난 타이밍 즈음에 이걸 올라오네 죽었다 이걸 사네 사릴 것 같은데 근데 나 총알이 한 발 들었어 스카우트로만 싸워야 해 할 수 있다 응 이거 기다리면 내가 이겨 난 불리한 싸움 안 해 이제 내가 이겨 너 이거 보이는 거 아니? 우와 뭐야 여기서 아 총이 구리네 내가 이겼어 마지막 팀 싸운다 이거 핵이었는데? 이거 1등 하면 진짜 아니 이거 이미 이겼어 건이 좋네 응 서클이 너무 좋아서 들어와 폭이 없어서 잘하면 질 수도 있겠다 왔다 위에 왔다고? 사운드 안 나는데 여기는 어차피 이리 와야 되네 폭이 있었으면 그냥 이거 폭이 없어서 질 것 같은데 느낌이 오 아 온다 하이 1hp 컷 고라인 이거? 와 미쳤구요 컷 아니 이게 뭐야 뭐임? 뭐야 이거 나도 스트리머 되게 껴줘 줘 껌척만 쓸게 뭐임? 뭐야 이게 아니 혼자서 뭐하는거임? 덕분에 밥 다 먹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무슨 일 이게 무슨 일이고 기백할까 기백할까 기백할 기백할까 기백할까 어디갔어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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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